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이런 뜻이지. Art was created. 아직 안 배웠지만 수동태야. 예술은 만든다야, 만들어진다야. 예술은 만들어졌다. Only for wealthy. 오직 부유하고 지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 some artists want to make art for everyone. 옆면 예술가들은 원했다. 여러분, want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기억나? PD의 희망. PD의 희망은 명사적 용법 중에 부목적이야. 명사적 용법 중에 목적어. 더 써먹을까요? 일단 부목적 하나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술가들은 원했다. 만들기를. 예술을 모든 사람을 위한 걸로 만들기를 원했다. They called their style pop art. 그들은 불렀다. 그들의 스타일을 pop art라고. From the word. 어떤 단어? popular라는 단어로부터. These artists painted everyday things such as chairs and newspapers. 이 예술가들은 그렸다. 일상의 물건들을. 서치해지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런 뜻이죠. 즉, 예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일상의 물건이 바로 의자나 신문과 같은. One of the most famous pop artist was Andy Warhol. 가장 유명한 pop artist들 중 한 명은 Andy Warhol이었다. 순서상 A가 나올 확률도 좋네. How he was not only an artist, but also a filmmaker. 자, 그는 not only, but also 무슨 뜻인지 아니? 좀 써놓을까?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죠. 자, 그는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자였다. He focused on the things that could symbolize modern society. 자, 그는 집중했다. 이러한 것들에. 아직 안 배웠지만 관계대면사야. symbolize는 상징하다. 이런 뜻이거든. 자, 현대 사회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 자, 그는 오픈 페인티드 커머셜 오브젝트. 종종 상업적인 물건들을 그렸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마처럼 엄마 같은 것이죠. 캠펠스, 스프캔스, 코카콜라, 바틀스, 앤드, 달러비스. 캠펠스, 스프캔이나 코카콜라 병이나 그리고 달러지 패드를 그렸다. 캠펠스는 회사야. 회사. 자, 우리나라로 하면 오뚜기하고 비슷한 것들을 만난다. 자, Warhol also used the method called silk screen printing to mass produce his art. Warhol은 또한 사용했다. 방법을. 즉, Silk Screen Printing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자,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로 해석하면 되겠거든? 위해서로? 뭐? 그렇지. 고맙다. 똑부러지네, 아주. 자, This meant it could blank. 이것은 의미했다. 그것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The studio where he painted was actually called the factory. 스튜디오인데, 그가 그림을 그렸던 스튜디오도 실제로 공장이라고 불렸다. At first, 처음에 이런 뜻이거든? 처음에, The art world hated this kind of world. 예술계는 이와 같은 종류의 예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Today, 오늘날, It is considered. 그것은 여겨진다. One of the most influenced stars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걸까? 1번에 다. 이것은 대중을 위한 예술 스타일, 그리고 그것의 전형적인 예술가. 전형적인 예술가가 바로 누구야? 앤디 워홀이죠? 그 다음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B번이야, B번. 굳이 이거 앤디 워홀이 예술가이자 필름메이커라는 내용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 번에 참아주세요. 이와 같은 종류의 예술은 대중을 위한 예술이 있고, 대중적인 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주로 일상적인 걸 소재로 했고, 대표적인 예술가를 앤디 워홀이 있고, 출연 당시 예술계의 큰 호응은 어찌 못했죠? 이거 틀렸어? 5번이야. 빈칸에 들어갈 말로는 알맞이. 공장이라고 불렀다는 건 많이 찍어낼 수 있었다는 거지. 이거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위될 수 있었다. 이거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